안녕하세요 네스카페 크레마 모델 박보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크레마 공식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를 따라해보세요 먼저 크레마 아메리카노 미니스틱 두 개를 넣고 와 입자가 엄청 곱네요 그 다음에는 뜨거운 물 200ml를 부어주세요 이게 바로 완벽한 크레마 거품층 마시기 전에 딱 한 번만 저어주세요 여기 크레마 보이시죠? 살아있는 크레마 거품층이 꼭 보여야 해요 여러분도 부드러운 크레마 한층의 차이를 느껴보세요